아 페이스오프 반대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던 프레이즈고요 군라인 근처 반대쪽 열렸습니다 왼쪽 열어줬고요 센터쪽 몸을 날리는 수비 슬랩샵! 들어갑니다 어제와 또 계속 볼 장면이 어제와 너무 흡사한 장면이 많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아키모토 선수의 슛과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크린을 아주 절묘하게 타고 들어가는 슛 어제부터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크레이즈의 경기 운영입니다 야나돌이 선수의 골로 2대1 역전에 성공한 일본 제재의 크레이즈입니다 이제는 앞서가는 팀 크레이즈 리드를 뺏어왔고요 이제 쫓아가는 팀이 대명 킬러 웨이즈가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